안녕하세요. 바로 그린그린 입니다. 용인 아는 지인 사모님 댁에 놀러 왔거든요. 지금 일하고 계시네. 저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이런 집을 지니고 사셔요. 딱 어울려요. 이 집하고 어울리시는 분. 거의 이렇게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신답니다. 그러니 안 이쁠 수가 있겠어요.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죠? 동화 속에 궁전같은 집. 꿈에 그리던 집. 내가 살고 싶었던 집. 이런 집이랍니다. 동화 속에 가면.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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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꽃이 엄청 귀한 꽃인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꽃을 또 처음 봤거든요. 사모님이 꽃 이름이 뭐예요? 몰라요? 너무 이뻐요. 와이컵 쥐손이도 여기서 월동을 하고 이렇게 예쁘게 피워줬대요. 마술손이에요. 마술손. 저희는 죽었거든요. 월동 안하고. 마술손. 마술손 이 꽃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구요, 제가 가지좀 꺾어달라 그랬어요. 삽목하려구요. 너무 이쁘죠? 너무 이뻐요, 이 꽃이. 개도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. 진짜 개는 아니구요, 긴 차개처럼 집을 지켜주고 있어요. 사실은 이 꽃을 찍으러 왔거든요. 이게 엄청 귀한 꽃이거든요. 정말 귀한 꽃. 이런 꽃 보셨나요? 너무 예뻐요. 이렇게 이런 꽃. 폭죽초래요. 근데 지금 희귀신 꽃이에요. 여름, 한여름에 접어들면 엄청 이쁘답니다. 여취가 연주하고 있네요. 좋았다고 반겨주는 듯 싶어요. 이상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